명칭 표시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입니다. 이거는 중개사무소 간판 보면 되겠죠. 명칭 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입니다.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2000공인중개사 사무소 해도 됩니다. 행운 부동산 중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인 부칙개공이라고 하죠.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불렸던 복덕방 부칙개공은 자의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 없고요. 부칙개공은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을 표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무소 명칭에 성명을 표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5개강고물을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5개강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냥 유리창에 선팅만 하려면 성명 표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5개강고물이라는 게 간판입니다. 간판. 5개강고물이 간판인데요. 간판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명을 적어야 된다고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5개강고물에는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간판에 지나다니다 보면 전화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건 의무상 아니라고 알아서 자기들이 손님 받으려고 전화번호 적어놓은 거지 적으라고 되어 있진 않다고요. 법에는. 성명은 반드시 적어야 돼. 그래서 간판을 자세히 보면 이름만 오려 붙이는 거 보셨어요 혹시? 간판 안 바꾸고 이름 적어놨잖아요. 간판에 보면 그 이름만 오려 붙인다고 자꾸 바뀌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새로 받은 사람이 그 자기 이름 또 적고 이렇게 한다고요? 중개사무소 새로 인수받았다고 해서 인테리어 완전 간판 새로 달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망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돈만 많이 든다고. 그리고 또 너무 새거되어 있으면 새로 차렸다고 하면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손님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권 분석을 해보면 모텔하고 주유소하고 식당을 분석해보면 모텔이 대신료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축 모텔로 가요 아니면 옛날 가던 데 가요 단골 신축으로 가죠. 이거는 손님들이 그렇죠. 이왕이면 세금이 낫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 세금을 새 모텔로 간대요. 돈이 똑같으면 충성도가 가장 낫다고요. 단골 고객에 대한 충성도가. 식당은 어떻게 되겠어요. 식당이 맛집이 있으면 옆에 똑같은 거 보통 생기잖아요. 옛날 기존에 있던 건 흐름하고 줄 서 가지고 있고 새로 생긴 데는 깨끗한데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안 먹어봤기 때문에 기존에 가요. 기존에 가죠. 마찬가지로 중개사무소도 식당하고 비슷하대요. 새로 생긴다고 오히려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유소의 경우는 반반 나누어진대요. 기름값이 똑같은 주유소 가격이 똑같다면 옆에 하나 새로 생기면 그냥 똑같다고 가격이 그러면 아무데나 간다고요. 호텔은 가격이 똑같아도 새로 생긴 데 가고 식당은 가격이 똑같아도 가든 데 간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사무소도 굳이 가든 데 가는 경향이 있대. 그러니까 굳이 새로 차릴 필요 없다고 돈 들여가지고 그냥 간판에다 이름만 오리붙이면 돼요. 자 이런 명칭 표시 업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5개 광고물에 성명을 적지 않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위반시 제재인데요. 125페이지 보면 이게 위반시 제재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지금 제재를 안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제재가 다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가 아닌데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런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1.1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개공이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부칙개공 옛날 복덕방 하던 자의점 없이 중개인들 부칙개공의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옥외관 고물에 간판에다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만약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이런 불법 간판을 달고 있을 경우 등록간증이 간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 지금 126페이지에 보면은 간판 철거 명령이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 126페이지 거기 맨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간판 철거 해야 되는 게 사무소 옮기는 경우 그럼 현실적으로 사무소 옮기면 현실적인 걸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공부를 해야 기억이 오래 남죠. 현실적으로 사무소 옮기면 이천에 있다가 여주로 옮기면 간판 철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딱 한 건 받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간판 철거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깁니다. 근데 권리금 못 받으면은 보증금이라도 빼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요 그냥 폐업은 완전히 폐업은 안 한다고 보통 사무소 이전을 하려면 종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가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간판 철거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단 제가 간판 철거 안 하고 간 걸 딱 한 번 봤는데요. 2층에 있는 중개사무소 우리나라에서는 2층에 1층이 아닌 곳에 있는 중개사무소는 거의 99%가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있죠. 기획부동산이라 하면 별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1층에 있는데 2층까지 손님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스스로 안 올라오니까 그냥 마케팅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올라오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기 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1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사무실 1층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임대료 최고 비싼데 옛날에는 은행도 1층에 있다가 지금은 ATM기만 1층에 놔놓고 다 올라갔죠? 월세 싼 도로 갔잖아요. 우리 중개사무소도 다 올라가기는 해야 돼요. 언젠가는. 최고 월세 비싼데 있잖아요. 지금. 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먼저 올라가는 사람은 망해요.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 다 올라가고 나면 맨 나중에 올라가야 돼요. 좀 선진국에 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법무사 사무소 공인회사 사무소 은행 전부 1층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월세가 비싸니까 훨씬 비싸죠 1층이. 우리도 바뀌어야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사무소 옮겼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고 갔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냥 완전히 폐업했으면 간판 떼고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손님들이 간판이 붙어있으면 자꾸 올 거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있는 줄 알고 없어졌는데 그래서 간판 절거해야 되고요. 폐업을 한 경우에도 간판 절거해야 되고 등록 취소돼도 등록 취소돼면 3년 동안 중개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간판 절거해야 됩니다. 절거 안 하면 절거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합니다. 대집행하면 가태료 내거나 업무 정지 받는 건 아니고 비용만 청구하는 거예요. 대신 집행하고. 자 그 다음에 표시 광고입니다. 127페이지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중개업을 하면서 충격받은 게 보통 상가에 보면 임대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문이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혀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셔터 내려놓고 상가 임대문이 그 전화를 해봤죠. 제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장이 사무소에 앉아있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가서 물건이나 물고 와라 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가면 상가 물건 물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가 하려면 그냥 식당 같은 데 다니면서 명암만 뿌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사무소 내놓을 겁니까. 이렇게 손님 와서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좋아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겠죠. 그럼 사무소 내놓으려고 생각하면 손님들 다 떨어지겠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명암만 나누고 뭐 돼요. 그냥 그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카운터에다가 그러면 알아서 나중에 제가 100군데 돌리니까 3군데 연락 오더라고요.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리면 몇백 군데 돌리잖아요. 그럼 매물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망하죠.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 원룸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다가구 원룸은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문 잠겨있어요 안 잠겨있어요 1층에.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갑니다. 다 비밀번호가 옆에 보면 적혀져 있어 그런데 고무 파킹 이런 데 보면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9가구가 살잖아요. 다 있어요.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스티커 테이프 가지고 전부 명암을 호수마다 다 붙여놓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연락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하고 또 우편함에다가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다가구 이런 데는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파트에 가서 그렇게 하니까 바로 경비실에서 올라와서 끌려 나왔어요. 잡아가지고 아파트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파트는 돈 내고 거기 엘리베이터 있는 데도 돈 내고 간 거 해야지 그냥 하면 바로 잡상이 났다고 연락해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는 좀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가.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게시판에는 돈 내야 되고 돈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에 차 붙어있는 거 핸드폰 번호 사진 찍어와가지고 그 앞에 다 핸드폰 번호 적혀져 있잖아요. 해피콜을 하면 돼. 전화해가지고 어느 중개사무소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너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서 사겠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해피콜이라고 하죠. 좋게 그냥 어느 부동산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냥 안부 문자 비슷하게 보낸다고요. 계속 보내면 너무 자주 하면 또 짜증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월 초 이렇게 되면 해피콜이라고 하죠. 우연히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놓으라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집 그런 식으로 보내면 자주 보던 전화번호에 연락 온다고 만약에 집 내놓으려면 지금 여러분들 현앱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 이런 거는 돈 받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혀있더라고요. 전화해보면 전부 다 거의 100% 개업 공개사예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민원 제기했어요. 근데 전부 개업 공개사인데 제가 실장이라고 하면 기분 좋아해요 안 해요. 다른 중개업소에서 부동산에서 별로 기분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개업 공개사라고 적어놨으면 제가 전화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주인이 직접 임대한 줄 알고 전화했거든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으면 안 된다고 개업 공개사면 이거 개업 공개사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명 소연 등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에는 25번에 있나요? 성명 소연 등 여친 성명이 소연입니다. 성명 소연 등 25번 맞아요? 25번에 밑에 있죠. 성명 소연 등 대가리 동그라미까지 해놨죠. 글자 대가리 성명 소연 등 암기사항입니다. 다섯 개를 명시해야 된다. 그런데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된다. 지금 부동산에서 사기치는 게 70%가 보조원이래요. 통계가 왜 보조원은 자격증을 안 땄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무서운 걸 지금 수업 듣는 분은 아이고 무서워라 이거 무서워서 나쁜 짓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보조원은 자격증 없으니까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기치는 게 많기 때문에 보조원 이름으로는 강구하면 안 된다. 그럼 현실적으로 보조원 이름으로 강구 많이 해요 안 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 조카도 지금 조카는 보조원은 아닌데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조원 이름으로 한대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어보니까 직방 특히 직방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영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심번호라는 걸 준대요. 그 사무소번호로 강구를 내도 전화를 하면 그 강구비 낸 직원 이름으로 연결이 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강구비를 직원들이 내요. 사장이 내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 조카 말 들어보니까 자기는 90% 먹고 10%만 사장한테 준대요. 강구하고 모든 비용은 자기가 다 내고 보조원의 경우에는 80% 또는 70% 먹는데 그 대신에 비용은 다 직원이 다 내는 거예요. 강구비까지도 그럼 사무소 사용 대가만 최소한 10%부터 30% 아니면 반반 60% 40%까지 비용을 낸대요. 직원이 그럼 직원도 자기가 돈 내고 강구했는데 사장 이름으로 강구해가지고 사장이 다 받아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안심번호라고 해가지고 직방에서는 보조원 이름으로 강구를 받고는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안 된다. 보조원 이름으로 강구하면 절대 안 된다. 보조원 이름으로만 하면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강구하면 1년 이하의 진영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장 이름으로 강구하면서 실장 박용덕 이렇게 적었는데 그 실장이 보조원이면 백만 원 이하의 가태료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지금 주로 강구 이걸 어디다 하냐면 다른 중개업소 보니까 신도시에 가보니까 미리 이게 강구 이걸 다 들어가게 만들어놨더라고 이게 천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종이 좋은 종이로 가지고 만들어놨어 이미 강구를 그래가지고 거기다 유리창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 붙이면 그 길을 강구한 거기 때문에 거기 그 부동산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적어야 되지만 해당 부동산 소재지는 적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내가 여기 했다가 쓰고 또 다른 데가 쓰면 된다고 이거 임대무늬 해가지고 그냥 유리창에 갖다 붙여놓은 거 이천에서는 제가 많이 못 봤는데요. 신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해놓은 거 새 건물에다가 신도시는 전부 새 상가가 거의 다 공실로 비어있죠. 상가는 어느 신도시든지 뭐 전부 다 비어있어요. 심지어 판교 이런 데도 다 비어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상가는 몇 년 동안 비어있어요. 안산 같은 데 이런 데는 거의 20년 동안 비어있었어요. 신도시 만들고 나서 그 비어있는 상가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된다고 이거 다 들어가게 성명 소연 등 들어가게 이미 만들어놨다가 갖다 붙이면 거기 손님 연락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인터넷 표시 광고 인터넷 표시 광고는 뭐냐면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114 부동산 뱅크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조인스랜드 이런 여러 광고 받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광고할 때는 이 성명 소연 등 다섯 가지 외에 추가로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잖아요.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가형 다섯 개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된다. 중계대 상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이것도 공무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현업에서 광고할 때는 한 줄 광고예요. 한 줄 한 줄에 적어야 되는데 이거 다 적어야 안 적어요? 현실적으로 적을 수가 없어요. 한 줄에다 광고 이렇게 이게 총 19가지거든요. 19가지를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이 다섯 가지를 추가로 더 적어야 되고 제가 국토부 담당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는 이게 중계산물 소재지를 광고할 때 적으면 예를 들면 아파트 몇 동 몇 호라고 다 적어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직접 그 아파트 찾아가서 직거래해버리면 중계보수받을 길이 없죠? 우리나라 사정에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야기는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강행을 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가능해요. 미국에는 저는 호주에서 충격받았는데 2020년도에 호주를 지금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못 산대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 우리나라가 10위의 경제대국 세계에서 호주보다 잘 산다고 하는 길을 제가 깜짝 놀랐는데 20년 전에 호주는 선진국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산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20년 전에 가서 한국에서 왔다니까 노스코리아 북한 중국 일본 이렇게 말하고 한국 몰라요. 사우스코리아 모르더라고요. 지금은 다 알아요. 요즘은 BTS 이런 것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긴 한다더라고요. 옛날에 20년 전에는 컵라면을 파는데 젓가락은 안 팔더라고요. 어떻게 먹으냐 먹어야 되냐 물어보니까 포크 가지고 떠먹으라더라고요. 컵라면도 요즘은 젓가락까지 다 판대요. 요즘은 융프라워에 가도 젓가락 해가지고 팔아요. 만원에 컵라면 신라면 팔더라고 만원에 비싸서 못 사 먹었어요. 만원 너무 비싸가지고 그것도 물만 사는 것도 있더라고 라면 가져왔다니까 물만 6천원 내라 하더라고 따뜻한 물만 주고 산 꼭대기니까 5천 미터까지 들고 올라갔으니까 힘들기는 하겠죠. 그런데 또 열차가 가는데 사람이 들고 간 것도 아닌데 어쨌든 한국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요즘은 어쨌든 소재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하는 게 불합리하고 외국은 호주나 미국 같은 데는 왜 가능하냐면 거기는 독점 중개니까 무조건 한 번 내놓으면 독점 계약을 맺으면 누가 계약을 했던 간에 무조건 중개 보수를 줘야 돼 독점을 맺은 계획 공개사에게 그런데 우리는 여러 군데 내놔가지고 거래 계약 승사시킨 한 사람한테만 주면 되죠. 그럼 직거래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약간 모순이긴 한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중개 대상물 소재인 몇 지번까지 다 공개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표시 광고 유리창에 갖다 붙인 거는 그 붙인 장소가 매물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는 이게 뭐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천에 있는 상가 이러면 어딘지 못 찾아가잖아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감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천시 뭐 중리동 무슨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번까지 다 올려야 돼 매물 인터넷에 올릴 때는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직접 찾아가서 별의할 가능성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인 경우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 맨 밑에 총사방 총사방 개개 입주간 개개 입주간 총사방 개개 입주간 18가지를 더 명시해야 된다 제가 아까 19가지라고 했는데 19가지가 아니고 18개를 명시해야 되네요 그러면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는 18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게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18가지 다 해야 된다고요 암기 프린터 25번 맨 밑에 있습니까 총청수 사용생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간행일 주차대수 관리비 요즘 84제곱미터 아파트 분양받으면 욕실이 몇개 있어요 84제곱미터 30평 32평 옛날보다 방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옛날보다 커요 안 커요 옛날 32평 한 20년 전에 32평하고 지금 32평하고 어디가 더 커요 지금이 더 커죠 왜냐하면 발코니를 무조건 확장하니까 지금이 더 넓어요 요즘은 보통 뭐지 방 하나는 크게 뭐라고 하는 드레스룸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드레스룸 이런 거 없었어요 30평대 40평대 돼야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발코니 확장이 적법 불법이 아니고 옛날에는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 해서 그랬습니다 요즘은 다 확장하게 돼 있죠 확장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있기 때문에 옛날 40평대 하고 비슷하다고요 지금 32평형이 84제곱미터 국민평형이라고 하잖아요 국민평형이라는 말이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85제곱미터래요 그래서 국민평형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택법이 82년도인가 제정됐거든요 이게 우리 주택법이 옛날에는 주택법이 아니고 주택건설 촉진법이었어요 촉진 많이 짓는 게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일본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일본은 지금 전부 다 10평이에요 그리고 차도 전부 경차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차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지금 저도 렌터카를 하다가 차를 사려고 캐스퍼 경차 있더라고 캐스퍼 사다니까 와이프가 늙어가지고 그런 거 타고 다니면 사람도 욕한다 이러고 안을 하더라고 돈 없으면 늙거나 젊으면 아무거나 타면 되지 제가 이러니까 싫다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자 136페이지 위반시 제재 우리 책에는 지금 제재가 다 안 나와 있어요 뒤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한번 미리 보고 가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지금 모든 벌칙에 이게 3년에 3천만 3년 이하이 진영이나 3천만 원 이하이 벌금 1년 이하이 진영이나 천만 원 이하이 벌금 이라는 뜻인데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번은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광고입니다 즉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해서 개혁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즉 입주자 대표의 또는 분여 외 입주자 커뮤니티 이런데 중개사무소 몰려가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왜 5억을 내놨냐 옆에는 10억인데 우리도 10억을 올려라 이런식으로 강요하는 것 3년 이하이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이 벌금 즉 가격감화평행입니다 그 다음에 개공 X의 말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경우 즉 컨설팅업자 저는 컨설팅업자가 광고하는 거 많이 봤는데요 중개라는 말은 안 들어있더라고 중개라는 말 들어있으면 처벌받거든요 컨설팅업자 컨설팅은 해줄 수 있지만 그래서 유리창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 부동산 매매 임대차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중개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중개됩니까 물어보니까 예 됩니다 이러더라고 컨설팅업자들 그거 녹음해가지고 민원 제기하면 무등록중개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하지만 저도 한 번도 고발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한테 직접 피해가 없으면 고발 잘 안 하죠 저도 그냥 교수법상 하는 이야기니까 저 인간 정말 인간성 더럽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자 3번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허이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는 걸 말합니다 그럼 가짜매물 올리면 만약 시세가 1억이면 1억보다 높게 올리겠어요 낮게 올리겠어요 공개사들이 낮게 올리죠 왜냐하면 높으면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1등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참 서글픈데 그래서 제가 렌터카가 차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를 살까 생각 중인데 렌터카의 그거 보면 텔레비전이 아니 텔레비전이 아니라 인터넷을 보면 30만원대 이렇게 30만원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 39만 9900원도 30만원대죠 근데 나중에 견적 내보니까 69만원이야 사기꾸나 사기꾸나 그런 소리를 못하고 왜 인터넷에는 3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60만원이냐 이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일단은 그렇게 싸게 돼 있어야 전화하지 비싸게 돼 있으면 아예 전화도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표시광고를 허위 매물을 낮게 올린다고 제 조카 말들어 보니까 월세가 4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짜리 있다고 올린대요 매물을 손님이 전화와서 진짜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 있습니다 빨리 택시 타고 오세요 이거 금방 나갑니다 택시 타고 갔더니 제가 금방 나간다고 했잖아요 나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으면 500만원이야기가 되려고 진짜 나갔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 허위 매물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은 뭐냐면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간 이런 거 빼먹으면 100만원이야기가 되리라고 광고할 때 그러면 앙심 품고 민원 넣어버리면 이게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겠죠 18개 적어놓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더라고요 부동산 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도 20억밖에 못 벌었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 기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옆에서 재수없다고 자꾸 민원 넣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도 조용히 있고 벌었다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33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133 우리 책에는 이 그림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책을 읽어보고 내용을 그러니까 책에 이 그림 어딨냐고 자꾸 따지면 없어요 책에는 그림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라는 게 뭡니까 모니터링 모니터 화면 지켜보고 있는 거 감시 감독 관찰 뭐 이런 의미죠 감시 감시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감시인지 감독인지 관찰인지 이걸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영어 그대로 법조문에 돼 있어요 모니터링이라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즉 뭘 지켜본다는 이야기예요 허위매물 올리는지 주로 허위매물 올리는지는 의위매물 어떻게 올린다고 했어요 낮게 올린다고 했어요 높게 올린다고 했어요 낮게 올리는 게 더 많다고 했죠 높게 올리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높게는 교육공개사가 자발적으로 높게 올리는 건 없어요 이제 돈 받기로 하고 이런 게 서로 짜고 하지 않는 한은 높게는 잘 안 올리죠 어쨌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모니터링 위탁을 합니다 위탁 맡긴다고요 맡은 자를 수탁기관이라고 합니다 받을 숫자니까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게 수탁기관인데요 수탁기관이 모니터링을 하려면 모니터링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하고 계획서를 계획서를 먼저 내고 나서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수행하고 나서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에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프린트에 그래서 15일 30일 이런 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15일은 49번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은 35번에 12번에 있죠 35번에 12번 35번에 12번 49번에 8번에 있습니다 나 미처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나 미처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고 했죠 또 3월달에 또 보고 5월달에 또 보고 7월달에 또 보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보면 나중에는 합니다 35번에 12번 49번에 8번에 밑줄만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다 다니면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시도이사 이거 누구한테 받았어요 지금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 10일 15일 30일 이런 숫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요 10일은 우리 암기 프린트 40번에 40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네요 40번에 동그라미 7번 40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죠 우리 책은 132 3 34 135 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여기에 정리한 거라고요 칠판에 사진 찍으려면 찍을 수도 되고 뭐 제 초상권 주장은 안 하니까 제 얼굴 들어간 거에 찍어도 상관없어요 얼굴 자주 보고 싶으면 들어가게 찍고 보기 싫으면 얼굴 빼고 찍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거 ppt 자료를 따로 뭐 복사해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비교 137 138 137 이중 등록 금지 138 이중 소속 금지 시험에 138 거기에 나왔다고 돼 있죠 이중 소속 금지 그 다음에 137페지도 시험에 나왔다고 옆에 적혀져 있잖아요 이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최근에 나왔던 게 양다리 걸치는 것 몸은 하나인데 두 번 등록하면 두 군데 가서 동시에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고 사무소도 두 개 두면 몸은 하나인데 동시에 계약 들어오면 두 군데 동시에 계약서 적을 수 없잖아요 그 결국은 양도 대여와 똑같잖아요 만약 두 개 세 개 사무소를 차리거나 두 번 등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모두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고요 중개사무소 동시에 두 군데 근무하는 거 안 된다고요 이중 등록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고 또 누가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협회에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등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중 등록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중 사무소는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 통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몰래 사무소는 차려도 되잖아요 등록은 이중 등록은 몰래 등록 못하죠 내 마음대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해줘야 등록이 되니까 이중 등록은 없지만 이중 소속은 이중 사무소 이런 거는 몰래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말 안 하고 그러면 통계는 없지만 안 된다 이중 등록을 하게 되면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개업 공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속 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할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중 쭉 정리하는 거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책에는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음에 나머지는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등록의 시료 및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실효라는 것은 일본식 한자인데요 효력상실 우리 시험에는 시료 이렇게는 잘 안 나옵니다 효력상실로 오히려 더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효력상실이 시료입니다 일신전속적이니까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개인 죽는 거하고 법인 해산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법인 없어지는 거하고 등록 취소 폐업신고 이 세 개가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고요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이게 후발적 무등록이고요 후발적 무등록 그 다음에 1번이 원초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입니다 둘 다 태생적 원초적 시험에 태생적 무등록 후발적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태생적 무등록이나 후발적 무등록 모두 계약은 유효합니다 무자격자가 중개해도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죠 계약은 유효하고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증거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등록 업자 업자라는 걸 뭡니까 직업적으로 하는 게 업자죠 업자가 아니고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되죠 업자가 아니면 우연히 한두 번 하는 거는 그런데 업자 직업적으로 하는 거는 못 받는다 보수를 업자라는 건 업 직업으로 한다는 얘기에 계속 반복하는 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 무등록 중개업자 나중에 포상금도 나중에 나옵니다 대상이 되고요 위반한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진영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 x 아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시험에 나온 적은 있기 때문에 적어놨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업무방해죄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격증 걸고 지금 현업에서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취직하려고 구하면 전부 자격증 걸고 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격증 걸고 하는 건 뭐냐면 왜 자격증 걸고 하라 하냐 물어보니까 사무소는 합격할 걸로 알고 다 차려놨는데 지금 떨어져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 형태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나는 자격증 되고 상대방은 돈 되고 해가지고 같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을 했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그 돈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돈 된 사람을 내부적으로는 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자격증 된 사람을 소장이라고 불러요 중개사무소 소장 내부적으로 그럼 소장이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장이 도장 나눠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도장 나눠고 가라는 건 뭐예요 지금 계약 들어오면 찍겠다는 이야기죠 사장이 그래서 소장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냥 자격증 몰래 빼버리고 폐업신고 해버렸어요 걸어놓은 거 다 떼버리고 또 걸어놓은 걸 아예 안 떼고 복사해가지고 걸어놓고 원본을 집에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복사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격증 뺀다는 말도 안 하고 빼버리고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돈 낸 사람하고 그냥 빼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또 등록관청에 민원 넣어서 저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거 나와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자격증 뺀 줄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무등록 중개업자로 벌금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격증 말도 안 하고 뺐다고 업무방위죄로 고소했다고요 자격증 뺀 사람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이야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왜 기책 사유가 돈 된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왜 도장 나눠 놓고 가라고 한 거는 몰래 찍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업무방위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다 말 안 하고 빼버려도 저한테 자꾸 질문을 많이 해요 자기증 걸고 해도 안 위험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합니다 세상에 안 위험한 거는 없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러면 아예 지직도 안 하고 그러면 또 지직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해보고 위험하다 생각하면 그냥 자기증 빼버려도 돼요 말 안 하고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기증 걸고 하는 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그 사람 돈 낸 사람 성향도 제가 모르는데 단정할 수는 없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건 다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144 144 그 5절 등록의 결격사유 제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매번 나온다고 돼 있어요 매번 우리 책에는 그냥 33회라고만 적어놨죠 매번 나오니까 32, 33 계속 나왔어요 최근 35년간 계속 나왔어요 결격사유 요거는 뭐 대공 등 요거는 다음에 하고요 요거는 어디 있냐면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적어놓은 건데 지금 하면 헷갈리니까 3월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1번 맨 밑에 있어요 프린트 지금 프린트 번호 말하기가 사실 제가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찾는다고 헤매고 있을까봐 두렵긴 하는데 헤매도 슬퍼거나 노유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참아야 돼 스트레스 좀 느긋하게 그냥 모르면 모른대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하셔야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제가 자 결격사유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사유예요 미성년자는 지금 맨 앞에 1번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는 자격증은 딸 수 있어요 그러나 취직은 안되고 개업은 안됩니다 올해 6월달부터 무조건 만나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나이 한 살 줄었어 올해 지금 작년보다 만나이로 하니까 두 살 죽은 두 살 집에서 부를 나이하고 지금 두 살 차이나요 제가 세계적으로 전부 만나이만 써요 근데 우리나라 6월 1일부터 만나이로 쓴다고 하는데 모든 나이가 만나이 아니에요 학령 즉 학교 가는 나이 이런 건 또 만나이 아니더라고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만나이고요 우리 시험에는 옛날부터 다 만나예요 이게 민법상 미성년자거든요 민법은 옛날부터 만나예요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죠 19세 안된 사람은 자격증 딸 수는 있는데 개업하거나 취직은 안됩니다 3년 전에 미성년자 자격증 땄는데요 저한테 수업 들어서 고등학생에서 2학년 때 자격증을 땄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내 잔다더라고 공부 안하고 학교에서는 그리고 또 학원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하려고 그랬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더라고 아버지 건물주고 할아버지도 건물주라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일찍 그런 생각을 했으면 지금 부자 됐을 텐데 지금 죽을 때 다 돼가는데 아직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돈 없으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 누가 죽일 일은 없잖아요 죽이봐야 돈 나오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험하진 않아요 돈 많으면 위험해 누구한테 죽을지 몰라요 자식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자식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막 맞아 죽고 돈 다 주고 나면 굶어 죽고 이래나 저래나 피곤해 돈 많으면 돈 없으니까 마음은 편해요 자 미성년자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미성년자에서 벗어날 거는 성년어제 성년 민법에서는 보면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 민법에서는 결혼하면 자기 마음대로 집 팔아먹고 할 수 있어요 성년으로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원래는 법정대리인 동의 받아야 되죠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동의 x 이 말은 동의받아도 취직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부모 동의받아도 24시간 편의점은 부모 동의받으면 취직 가능해요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모가 허락해도 안 된다고요 왜 민법에서 미성년자 제도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우리 공룡의 사법에서 미성년자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것은 국민들 재산권 보호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된다고요 절대 미성년자 술집에 근무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고 미성년자 중개사무소에 근무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그런다고 손님들을 미성년자 무조건 나이 먹어야 됩니다 결혼해도 안 되고 부모 동의받아도 취직 안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그렇게 많이는 합격 못하더라고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옛날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불렀습니다 피가 무슨 뜻이냐면 피고발인 피라는 말 많이 쓰죠 민법에서도 피담보채권 피라는 말 많이 써요 피가 오더이자에다가 가죽피자 이게 피인데요 피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성년은 피성년후견인 민법을 하려면 한자를 알면 좋은데 지금 그렇다고 한자 공부해가지고 민법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피성년후견인 후견인이 뭐냐면 디후자 바라볼견자 사람인자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즉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성년으로서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을 성년후견인이라고 하고 피는 오더이자 가죽에다가 피부에다 옷 입혔으니까 보호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옛날에는 금치산자라고 불렀어요 금치산자 2014년도까지 민법해서 이게 민법입니다 아예 재산을 관리하는 걸 완전히 금지하는 자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치산자 한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걸 금지하는 자 누가 상태가 더 지금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중에서 피성년이 나쁘게 말하면 완전 정신 나간 거고요 피한정후견인은 침에 앉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정신 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게 피한정후견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요건이 되는 거지 무조건 정신을 오락가락한다고 결격사유가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고 벗어나려면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머니를 20년간 모셔봤는데 90 넘으니까 금방 한 거는 뭐 했냐 물어보면 안 했다 절대 분명히 해놓고도 뭐 드셨어요 아니면 안 먹었다 무조건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50년이니까 다 기억해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아 괜히 묻는 거는 바람직하잖아 물어봐요 어차피 안 했다고 하니까 뭐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도 애가 된다는 말이 많더라고 자꾸 잔소리하고 혼낼까봐 그냥 무조건 안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형제관이 아홉 명인데 제가 여덟 번째인데 제가 모셨어요 다른 데 가면 못 있겠다고 저만 좋다고 하니까 미치겠더라고 나중에는 막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막판에 그러니까 형제관들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모임도 안 하더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관들 모임도 해 지금 그래서 저는 안 가요 어머니 계셨을 때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왠지 가기가 싫더라고 자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이 있어요 피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민법인데 이게 시험에 세 번 나왔어요 피특정 후견인 몰라도 그냥 한 번 듣고 넘어가면 돼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을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특정 후견인이에요 민법 이게 아마 14조인가 있을 텐데요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 보살핌을 받아야 되니까 중개업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피특정 후견인은 개업해도 되고 취직해도 된다 피특정 후견인은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으면 쉽게 말하면 빚잔치를 한 거예요 나무제산 나무제산이 아니고 자기 재산 망해가지고 파산 선고받아놓고 남한테 이 부동산 사면 돈 됩니다 하고 소개시킬 자격 없다는 이야기에요 복권이 돼야 돼요 복권 파산 선고 받으면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형자 수 받을 수 형을 받은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 진역 금고 금고는 일을 안 시키는 게 금고고 진역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도 일하죠 일하면 월급 줘요 안 줘요 줍니다 월급도 줍니다 교도소 일하면 지금 뭐 월급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 옛날에 제가 한 30년 40년 40년 전에는 그때 월급 1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한 달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3년 지나야 되고요 출소해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 못해요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교도소 가면 끝이에요 그 인생 보조원을 취직도 안 된다고 출소해도 3년 동안 그 못 먹고 사니까 또 재지어가지고 감옥 가고 싶다 하는 사람 뉴스에 간혹 나오잖아요 밖에서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감옥에는 가면 콩밥 주잖아요 콩밥 영양식으로 살도 안 찌게 완전히 콩만 주는 게 아니더라고 작곡으로 줘요 아주 고급해요 우리나라 교도소는 열악한데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 호텔 수준이더라고 교도소가 감옥이 다만 이제 밖에만 못 나가는 거지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살기 좋아요 감옥에서도 감방장 하고 이러면 좋아요 오래되고 고참되면 감옥에서 나와도 3년 지나야 취직 개업 가능하고요 가석방은 뭡니까 가짜로 석방된 거예요 완전히 석방된 게 아니고 가석방되어도 시험에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취직된다 X 남은 자녀 형기 그걸 가석방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진역 3년 받고 1년 만에 가석방됐으면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돼요 가석방되면 바로 3년만 지나면 벗어난다 X 법률변경 특별사면 형의 시효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 했다는 말은 들어봤죠 이번에 정치인들 김경수 이명박 이런 사람들 했잖아요 특별사면 특별사면 되도 김경수는 3년 동안 보조원 취직도 안되고 개업도 안되고 선거 출마도 못해요 특별사면 되도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이 좋은 거예요 일반사면은 제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 동의받으면 야당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특별사면은 야당 동의받을 필요 없고요 그냥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어요 특별사면 법률변경 뭡니까 법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법이 자꾸 바뀌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혼인빙자 간음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학생하고 손잡고 가다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쫓겨났어요 결혼을 하든지 나가라 이 동네 살지 말고 나가라 창피해서 못산다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부터 혼자 나와서 자취했어요 쫓겨나가지고 그때는 그랬다고 옛날에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어서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됐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보니까 돌싱글 이런 데 나왔던 사람 보니까 호텔에서 데이트한 거 SNS에 사진 올리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올 때는 호텔 들어가려면 고개 푹 숙이고 부끄러워하지 모자 쓰고 안 보이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 요즘은 고개 쳐들고 들어가더라고 전부 다 옛날에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 있었잖아요 간통죄 근데 요즘은 간통죄 폐지됐죠 그 상관님한테 요즘은 전화하면 싹싹 빌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했다고 오히려 큰소리 친다고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나한테 자꾸 찾아오겠냐 똑바로 좀 해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말하지 말라고 자존심만 상해해봐야 일부러 약올린다고 이혼하라고 이혼해라 싫으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은 해야 돼요 바람피웠으면 근데 그 손해배상액이 위자료기 때문에 위자료기 때문에 한 10년 바람피워도 천만원밖에 안 돼요 돈이 얼마 안 된다고 그 천만원 받으려고 변호사비 그래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해봐야 싫다 하면 좋게 헤어져 주라고요 구물고 늘어질 필요 없고 자 그래서 법률변경으로 간통죄로 구속돼가지고 있다가 간통죄가 폐지되면 풀리나겠죠 그래도 3년 지나야 취직된다고 중개사무소에 깨업도 되고 특별사면도 마찬가지고 형의 시효완성도 3년 지나야 됩니다 형의 시효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완성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고 공소시효는 재판받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것을 말합니다 시효라는 것은 민법에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이 시효입니다 법의 안정성 때문에 일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그 상태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시효제도라고요 그래서 민법에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10년 점류 취득시효 20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혹시 시골에 있는 논밭 가지고 있으면 시효가 완성되어가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뺏긴다고 20년 지나 버리면 요즘은 농사 지어도 돈 못 받아요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농사 지으라고 한다고요 농사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 부가 대상이니까 그냥 농사 안 짓고 비워놓으면 안 되죠 농지는 무조건 농사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본 때로 지어야 돼요 그럼 공짜로 20년 지어버리면 자기 거라고 주장한다고 점류 취득시효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효를 중단시키라고요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고 공소시효는 재판받기 전에 잡히기 전에 도망다니 가지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이춘재 살인사건 화성에 그 당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이었어요 살인을 해도 15년만 지나면 잡혀도 처벌 안 받죠 그러니까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지금은 살인죄 공소시효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면 감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집행이 유예됐으니까 그럼 만약에 진역 3년에 차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재벌 총수들 주로 이렇게 나와요 3년 이하만 집행유예 가능하고 4년 이상은 집행유예 안 됩니다 그럼 진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고 하면 유예기간 5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5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삼성 이재용 회장 옛날에 이근희 회장 전부 다 지금 회장이라도 등기이사는 아니에요 등기이사는 아니고 그냥 말로만 회장이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등기이사가 아니니까 책임도 없는데 권한은 행사겠죠 책임은 안 져요 왜냐하면 요즘은 중대재해법 이런 거에 대해서 대표이사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아니라고 법정 등기이사는 아니라고요 그냥 말로만 이사해요 말로만 회장이죠 여러분들도 돈 많으면 회장 되라고 대표이사 되지 말고 등기이사 되지 말고요 삼성전자 이런데 등기이사 월급이 60억이라더라고요 제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60억인데 안 하라고 한대요 그래도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소송하면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X 결격사유 아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궁금하면 인터넷 지보면 이게 다 나온다고 이게 지금 형법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 어쨌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가벼운 벌이에요 그래서 결격사유 아닙니다 기소유예 우리나라는 기소라는 건 뭐냐면 일으킬 기자 소송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재판에 회부한다는 뜻이에요 오직 재판에 회부하는 건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가 힘이세요 검사가 힘이세요 검사가 힘이세요 판사는 아무 힘 없어요 검사가 잡아다가 이 사람 재판해라 하면 그 사람만 딱 재판할 수 있어요 검사가 풀어줘 버리면 끝이라고 판사는 잡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 이런 말은 해도 판사개혁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기소독점주의 오직 검사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기소를 안 해버리면 유예시켜버리면 취직도 가능하다고요 배혁도 가능하고 우리나라만 검사만 기소독점주의입니다 미국 같은데도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직 검사만이 수사종결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고 전부 다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법 2법이 뭡니까 2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만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하다가 2법이라고 하면 그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겠죠 2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받았다 결격사유 아니다 200만 원 받았다 결격사유 아니다 그리고 3년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받은 경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거는 지금 암기 프린터 31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교과서는 146페이지부터 있고요 144페이지 행정처분 받은 자입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 이 자격 취소되면 3년간은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리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 11번 이게 좀 어려운데요 당연히 업무정지 자격정지 받으면 업무 못하겠는데 폐업해버리고 다시 다른 데 가서 등록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자 이게 11번 이게 뭐냐 하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3년 1월 12일날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2월 12일날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2일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살인사건 일어났다고 바로 그날 잡아다가 사형시키는 거 아니죠 안 잡히면 안 잡히면 계속 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업무정지에 위반해도 누가 민원 안 넣으면 업무정지에 위반했는지 등록관청에서 다니면서 사치 조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누가 민원을 넣어야 알 수 있다고 업무정지에 위반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절대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원 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손님들이 대부분 손님이에요 어뢰인들 매수인이나 매도인 자기가 재산 피해를 받다 계획 공개사 때문에 피해받다 생각하면 민을 넣는다고요 얼마 전에 수원 영통에서 수원 영통에 제가 강의할 때 실장으로 했던 분이 지금 개업을 했고 용인시 최인구 무슨 면이라 하더라 용인은 워낙 커가지고 면이던데 오산하고 가까운데 무슨 면에서 지금 개업을 했는데 농지를 중개했는데 3년 전에 거의 한 2년 3년 다 돼간다더라고 농지를 중개했는데 확인설명서에 농막 건물이 있는 걸 계약서 같은 계약서에는 다 적었대요 농막에 대해서 건물이 있는 걸 그런데 확인설명서에 농막 안 적었다고 바로 민원 넣어가지고 확인설명서 기재위반으로 민원 넣어가지고 소명하라고 등록관청에서 연락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던데 소명할 방법이 없잖아 안 적었으니까 그냥 업무정지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고나고 나서 저한테 물으면 당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살인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처벌받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반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물어봤어야 돼요 그건 지금 외민을 넣어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생긴 거예요 뭔가 그게 돼서 무슨 분쟁인지는 모르겠지만 철거 비용을 누가 대라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건물값을 더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분쟁이 생기니까 그냥 계약공개사를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생기니까 먼 훗날 그래서 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최대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중에 되면 여기저기 물어보면 또 저한테 묻잖아요 이렇게 확인설명서에 안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또 등록관청에 민원 넣으면 됩니다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저한테 묻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는 먼 훗날을 생각해서 일단 저도 보험을 하나 들려고 보니까 고지어무 위반 안 알리면 병 있는 거 이런 거 안 알리면 공금 줘요 안 줘요? 안 하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알렸어요 막 샅샅이 다 그러니까 그 보험 모집인이라고 자기가 모집인이라고 하더라고 법적으로는 용어가 별로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알려도 되는데 굳이 다 녹취되고 있다 하면서 안 알려도 된다고 하는 걸 다 말했어요 차라리 못 들면 못 들지 괜히 나중에 본 거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확인설명서에 확인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이야기로는 설명을 했는데 설명서에 안 적었다 하더라고 그럼 3년 전에 설명한 거 녹취해놓은 것도 없으면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했다는 거? 없죠 설명했다 하더라도 설명서에 안 적었으면 작성 기재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식에 근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죠 문수가 있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 적어놨는데 설명 안 들었다고 하면 그때 다 설명드리고 여기 적었잖아요 왜 이제 와서 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고 흥분하지 말고 말해야 돼 흥분할 필요도 없죠 거짓말도 퇴나게 한 사람 보면 미쳐버린다고 상대방이 증거 없으면 거짓말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 사람 A는 6개월 업무 정지 받아서 3월 달에 이게 중개사무소가 그러면 A 임원은 그만둬버리고 6개월 동안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금 11번 이게 이거 보고 답하면 이 A라는 임원은 6개월 업무 정지 됐는데 그만두고 6개월 안에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업무 정지 사유발생당시잖아 사유발생당시 때 근무했어요 안했어요 처분당시는 근무했지만 A는 사유발생당시는 근무 안했잖아요 그래서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귀책사유가 없다고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게 위반할 때는 A하고는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이번에 설명 안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좀 몰라도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 안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임원이 감옥 갔으면 임원 교체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으로 교체 안 하면 2개월 안에 교체 안 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2개월이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을 못하고요 등록불가라는 말은 개업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이미 개업되어 있는 사람은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취직하기 전에는 취직 불가능 취직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만둬야 된다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된다 2개월 안에 2개월 안에 종료 안 시키면 법인의 임원은 절대적 취소 고용인이면 일반 직원의 임원 빼고 일반 직원의 경우 2개월 이내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중개사무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